이어서 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적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나오면 이 용어 정의부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개념 정도 하나 봤고요.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지적 소관청.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지적 소관청이다.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죠. 앞에서 지적 소관청은 당연히 지적 소관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업무는 국가에게 의무했기 때문에 국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국가에서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장이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장관이 전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조사해서 등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 업무를 우임한다. 우임. 이것을 누구한테? 이 소관청에. 이렇게 기관 우임. 기관 우임. 국가의 사물을 우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국장으로부터 우임받아서 토지 등록을 처리하는데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용어 정의를 보면 우리 교재 224페이지 거기 5번을 한번 보세요. 용어제가 어떻게 나와있나? 지적 소관청이랑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시장하고 가볍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위원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이것을 행정구라고 합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군수 또는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의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지역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물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이 시장 속에는 특별자치장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의 의무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해야 될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인데 시장이 복잡했죠. 그런데 이 시장은 누구냐. 밑에 하부에 구가 없는 시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가 없는 거. 그래서 이 구가 없는 시 시장. 물론 이 시장은 행정시장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주 특별자치시장은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는 행정시입니다. 행정시라는 것은 주민이, 즉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선거로 뽑아서 만드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 임명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행정시 시장을 포함하고. 그런데 결국은 구가 없는 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이라 하면 이것은 자치구청장이든 또는 행정구청장. 행정구든 묻지 않습니다. 이 구청장은. 그래서 만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다.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서북구청장이다. 이건 행정구입니다. 이렇게 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으로서의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할 때 이 시장은 하부의 구가 없는 시 시장을 말하며 행정시장도 포함된다. 즉 제주시장도 제주시에 구가 설치 안 됐으니까 소관청이며 또 일반 시 중에서 구가 없는 시 시장은 무조건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구가 설치됐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닙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기관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사물을 우임받아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때 시장은 밑에 국어 없는 시장 말한다.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든 자치구청장이든 묻지 않고 구청장이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적공부. 이것도 지적공부 꼭 기억할 게 8가지. 지적공부는 지적이라는 공적장부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다 들어봤고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 4관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적공부를 전산화시킨 것.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렇게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것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3가지 이외에 여러분 생소한 게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라는 것은 어떤 토지를 소유자가 혼자 단독 수혜하면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가질 수 있죠. 이걸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라고 하죠.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를 나눠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이 나오는 겁니다.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렇게 지분이 있죠. 이렇게 어느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토지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누구냐 했을 때 모두 다 쓰지 않고 대표적으로 갑외인 이렇게 쓰고 공유지연명부에 가면 그 인적사항이 다 나열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 이 대지권이라는 말은 지상에 구분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등기를 꼭 하게 돼요.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 그래서 이 대지권등기를 하고 나서 지역소관촌에 작성하는 지역공부가 대지권등록부예요. 그래서 대지권등록부가 만들어졌다는 건 지상에 구분건물이 있다.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가 있다. 물론 빌라도 있고 다 되겠죠. 구분등기된 건물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대지권등록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아까 세트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역확정측량을 하고 만드는 장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까지가 이게 7가지를 가시적 지역공부라고 하고 여기 전산화된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 8가지를 지적공부다. 그래서 지적공부라고 말을 했을 땐 8가지만이 지적공부예요. 여기에 없는 건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8가지만.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라는 용어는 지적책량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화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것인데 지적책량을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이 붙으면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으면 나중에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란 이건 여기 지적공부 8가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표시와 소유자원화 여기에 부동산 종합공부란 용어 정의에서 들어가는 거 부동산 종합공부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토지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바로 부동산 가격 이렇게 토지표시와 소유자 건축물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건물이 아니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토지건물 묻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이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이걸 부동산 종합공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토지표시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토지표시 토지의 표시다 그럼 여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재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고, 서초동 여기까지 소재예요. 그 다음에 지번 서초동에도 수많은 토지였을 때 지번 만약 지번지다 이게 지번입니다. 한필지마다 지번 하나씩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지목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 즉 지목이란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여 등록한 걸 말합니다. 지목 그래서 건물 질 수 있는 땅이냐 주차장이냐 뭐 이런 용도가 28가지 중에 하나를 넣게 돼 있죠.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계하는 선으로서 도면 위에 있는 겁니다. 좌표는 과거에는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용어를 빠졌죠. 그래서 경계점의 값을 일대로 대응되는 수치로 표시한 것인데 좌표라고 라고 이것만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면적은 필지 수평면이 넓이다. 지표면이나 수평면 이거 수평면이 넓이 이것을 면적이라고 하고 지금 미터법을 사용하여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번은 토지 표시지만 주소는 토지 표시가 아니라는 것. 지번만 토지 표시입니다. 지번 토지에는 지번이 있고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면 도로명 표기에 따라서 주소도 부여되어 있지만 지상 건물이 없으면 주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토지 표시 반드시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225페이지 가면 필지 우리 토지를 등록하는 법적인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해요. 핵지라는 개념이나 이런 건 부동산 학교로 시간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관련돼서 공시법 시간에는 필지 단위를 씁니다. 토지를 등록하는 법적인 단위 즉 필지를 인위적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필지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인데 등록 단위인데 정해진 면적이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생긴 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한다. 그리고 토지를 쓸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는 거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번이나 필지에 부여해서 등록한 번호 즉 일 필지마다 지번 하나씩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다음에 12번에 나온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보면 단위 지역이다. 그런데 동리 이해 중 하나죠. 동리. 이걸 다 기본 단위로 해서 지번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1번부터 1000번까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옆동네로 넘어가면 다시 1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해서 등록했다고 했고요. 경계점이란 이런 경계가 즉 필지를 구획하는 선, 이게 경계인데 이 선이 한 번씩 꺾인 점도 있어요. 굴곡점. 이게 경계점이라고 하고 이것은 도면, 지적도나 임야화되는 토의 그림으로 그렸다. 즉 경계점이라는 것은 경계가 이렇게 토지가 굴곡이 있지만 도면에 그릴 때는 2차원 지역이 있죠. 이렇게 도면에 그릴 때는 그대로 그릴 수 없죠. 줄여야 됩니다. 이걸 축척이다. 지적에서는 축척 총 7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저 토지 경계점 위치를 도면에 그려서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한 필지인데 이 선, 이것을 노란 선이 경계고 꺾인 점들이죠. 꺾인 점들, 꺾인 점들 이거를 경계점이다라고 표현해요. 경계점. 그래서 이 경계점이 값은 지적도, 임야화도 같은 도면에는 그림으로 그렸다. 도회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된 이 점의 값을 좌표값 즉, X좌표, Y좌표, 평면 직각, 종인 선수진 좌표값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지 구입하는 선의 굴곡점이며 토맨 도회 형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되는 좌표, 즉 숫자,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5번의 경계는 경계점과 직선 연계한 선이 다 도면 위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게 아니라 도상에 꼭 기억하시고 면적은 필지 수평면을, 즉, 이 면적으로 할 때 지표면의 넓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축, 이렇게 도면 위에 등록 후 이 경계 안에,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넓이를 구한 게 이게 면적입니다. 그래서 수평면의 넓이 밖에 될 수 없어요.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의 넓이.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토지 이동도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이다.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사갈 때 움직인다. 물체 이동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것은 아까 토지 표시라고 했죠. 여섯 가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 면적. 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거나 이것을 말수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 면적.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언급해 줘야 됩니다. 토지 이동.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이라면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바다를 막아서 처음에 생겼다 그러면 신규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이건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등록 전환도 용어상 등록 전환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 전환 임토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토지 이윤가치가 증가된 겁니다. 임야대장 등록지가 토지 이윤가치가 증가돼서 토지 대장 등록지가 바뀌었다. 도심지에 있는 건 다 토지 대장의 등록이 있죠. 그러나 외곽 지역에 있는 임야 산 이런 것들은 임야대장의 등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 지역이 개발됐다 그러면 토지 대장 등록지를 다 옮겨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임야대장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항상 임야대장이 나오려면 이건 임야도와 하나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건 토지 대장 지적도와 세트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 이렇게 해야 돼요. 거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등록 전환. 항상 등록 전환하는 단어가 나오면 임토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를 나눠 등록하는 것. 측량을 해야 됩니다.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분할과 달리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를 합하여 등록한다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 분할할 때는 반드시 분할 측량하지만 합병할 때는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를 주의해야 되고. 지목변경이란 등록된 지물을 바꾸어서 등록한다. 다른 지물을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변경. 그 다음에 축척변경이라는 단어. 축척변경. 이것도 이제 지적이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축척변경인데 축척변경을 변경하면 무조건 다 틀리는 겁니다. 축척변경은 반드시 지적도에서만. 도면 중에 임야도라는 말씀은 안 돼요. 지적도에서. 도면이라고도 안 됩니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축척변경. 축척이 작다. 이것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1,000분의 1,500분의 1, 이게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축척 분모가 클수록 이게 크고 축척 분모가 작을수록 이게 큰 축척, 작은 축척. 이런 방향으로 와야 되지.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청분의 1도, 만약 2,400분의 1에 비하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이게 작은 축척, 큰 축척입니다. 이렇게 지적돼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 큰 축척. 이렇게 작은 데서 큰 데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한번 보셨고. 대표 예제, 기출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용어의 정의와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토지 표시라면 6가지 기억하라 하겠죠. 소재, 집원, 지목, 경계, 합의, 면적. 집원, 부여, 지역이란 동리, 이해, 준환, 지역. 자, 그 다음 지목이란 토지 지형에 따른 게 아니라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른 게, 분류, 기준이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 적중문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죠. 자, 지적이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지적이 5대 이념, 국공형 실직이라고 했죠. 아까 국공형 실직이다.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지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여기서 앞에 세 가지를 3대 이념, 여기 두 가지 포함해서 5대 이념. 그래서 3대 이념, 국공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 이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같고, 4번 실질주의만 아닙니다. 지적 형식주의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자, 지적 공개 등록된 필지 숫자, 그리고 등기 등기 토지 필지 숫자 서로 맞지 않는다. 그치 이유가 뭐냐. 5대 이념 중에서 지적에서 5대 이념 중 직권등록주의 이념과 등기의 신청주의 때문에 이 필지 수익 갭이 생긴다.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적의 중 6번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신규등록이다. 1번. 자, 임토로 나가는 건 우리가 등록전환이라고 했죠. 신규등록은 최초로 새로 등록하는 걸 신규등록이라고 하고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인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역 뒤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걸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전환, 임토 이렇게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금액디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토지를 등록할 때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럼 한 필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때는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 제64조 1항 2항이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이해하시고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 교재, 기본서 232페이지를 보시면 토지 등록해서 토지 등록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필지에마다 토지 표시를 조사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하여 소유자나 기타, 이해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때 등록의 기본 원칙 이 64조 1항 꼭 알아야 됩니다. 64조 1항 2항 이 조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출제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야 되겠고 먼저 누구냐?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자 무엇이냐? 모든 토지 이 모든 토지라는 것은 한 필지도 빠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전국도를 필지 단위로 한 필지 빠트릴 필요 없이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소재, 집원 각 필지별로 필지별로 토지 표시 사항이라고 하겠죠.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가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의무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6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이 굉장히 바쁘다 했지 않습니까? 장관이 업무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우임해줬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 밑에 2항에 뭐라고 규정하냐 직권등록주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토지 표시 사항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개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거나 이걸 말한다 했죠.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라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리고 만약 신청이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4조 1항 2항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토지 등록의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등록할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물적 편성주의 일주에서 1필지마다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등록 방법 중에서 이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신청도 하지만 직권에 의한 절차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등록 절차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순서 제일 먼저 직권에 의한 등록 절차의 순서는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 표시를 결정하려는 때 뭘 세우라고 했냐면 순서 잘 보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항상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이 맨 앞에 나와요 계획을 수립하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 단계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이걸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조사부에 이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의해서 마지막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면 사전에 하는 게 뭐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공부 정리 지적 정리를 한다 지적 공부 정리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을 수립하라 어떤 계획이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매년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시군구가 기본입니다 부득이하면 동리 단위 할 수 있지만 시군구 단위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을 세웠으면 조사를 해라 조사했으면 조사부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이걸 정리하기에 앞서서 결의서를 만든다 이건 여행 떠날 때와 똑같아요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을 떠나고 가서 각종 사진도 찍고 기록해오고 이걸 사진첩에 정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자기가 순서를 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순서를 흐름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부에 기록하고 결의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 순서로 직권에 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재 233페이지에 큰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직권등록에 본 첫째 1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누가 소관 정의 그리고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지만 부득이하면 읍면 동별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가 읍면 동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조사했으면 이것을 이동 조사 후에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하는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니까 토지를 등록하려면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인 필지를 보잖아요 필지 그래서 이 토지 등록 단위인 필지 이 필지에 대해서 원칙 1필지 되기 위한 요건과 예외의 이 양입지 문제 그리고 이 토지를 등록하는 1필지 성립 요건 문제는 이것은 바로 무엇과도 같으냐 합병의 요건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다가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1필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록 단위 필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234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토지 등록 단위 필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